전남개발공사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와 지역 대학들은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운영과 ESG 학업 과정 연계형 현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또 ESG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